에이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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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요? 준호야 비켜줘 That he makes a fun friend 그래서 a는 a, y는 e, a는 a, u는 a, i, e는 에 됐죠 그래서 다 읽으면 뭐가 되고 Mary makes a fun friend Mary makes a fun friend 무슨 뜻이에요? Mary가 만드는 친구들 진짜 친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장난감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Mary makes a fun friend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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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Marcy and Mark wear masks 그렇지 이 부분은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Masks 어려우면 마스크스 Okay Marcy and Mark wear masks Marcy and Mark wear masks Marcy and Mark wear masks Okay 그래서 AR은 Okay R이죠 그래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고 Marcy and Mark wear masks Marcy and Mark wear mask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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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Maria likes you Maria likes you Marcy and Mark wear Marcy and Mark wear Marcy and Mark wear 그렇죠 그래서 A는 어 뭐 아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E Marcy and Mark wear 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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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는 어 어 합쳐서 Maria I는 I I I는 E 그래서 다 읽으면 뭐가 되고 Marcy and Mark wear Marcy and Mark wear Baby 뭐 뜻이에요 Maria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랑 얘랑 얘 얘기하겠죠 그래서 Marcy Hearts Martyn Mexico 그래서 얘는 R, 얘는 T, 그 다음에 얘는 A, 얘는 A, 몇 점? 75점.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돼. 다시 공부하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읽으면 뭐가 되고. 네, 그렇죠. 무슨 뜻? 저거 막 어지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였어요? 그렇죠. 말티 맥스 맥스. 오, 채민이 준비가 잘 돼 있어.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네, 얘 소리가 안 나네. 그렇지. 맥스 플레이스 어게임. 그래서 A는 A, AY는 A, E, A는 A. OK. 그래서 읽으면 뭐가 되고? 맥스 플레이스 어게임. 맥스 플레이스 어게임. 뭔 소리예요? 맥스 플레이스 어게임. OK. 자, 오늘은 채민이 좀 늦게 시작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못했고, 다음 시간에 부족한 것들 좀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OK. 오늘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선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네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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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